처음에 영국으로 가서 락커룸을 딱 들어갔는데 제 이름에 써있는 유니폼을 벌써 거기다 이렇게 딱 다 계약서 준비되어 있고 그냥 가서 메디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단 2008년 1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조재진의 축구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아마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유럽으로의 진출을 준비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 중 하나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제 계약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이제 유니폼을 입을 거다 입단을 할 거다라고 기사까지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성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제 목표를 삼았던 게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거 두 번째가 월드컵에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유럽에 진출을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뉴캐슬이라는 구단에서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해주셨고 사실은 제의리그 여러 구단에서 러브콜도 많았고 중동에 있는 팀들 중에서도 뭐 연봉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오라는 팀도 많고 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는 이뤘는데 이제 마지막 꿈이 유럽 진출이어 가지고 거기에 한번 도전을 사실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다른 건 다 테스트 조건이었고 메디컬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사인을 하는 조건이었어요 아 입단 테스트도 없이? 입단 테스트도 없고 메디컬만 그 조건이고 연봉도 세부적으로 다 계약서 준비되어 있고 그냥 가서 메디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유니폼도 이미 본인 이름이 박혀있는 유니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가서 이제 구단을 가서 경기장을 또 내려가서 락커룸이랑 경기장 분위기도 한번 익혀주시고 해서 락커룸을 딱 들어갔는데 제 이름에 써있는 유니폼을 벌써 거기다 이렇게 딱 옷걸이에다 딱 걸어주신 거예요 명문클럽 맞네 사람을 녹이는 그... 그래서 저도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이게 완전 틀려요 일본은 그냥 간단하게 피검사 심전도 뭐 하고 그냥 엑스레이 찍고 안 좋은 부위에 대해서만 뭐 MRI를 찍는다든지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찍는데 영국에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MRI로 검사를 다 해요 그게 한 열 몇 시간 걸려요 메디컬 테스트만 메디컬 테스트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연락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한 6시간 7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직감적으로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와서 부단 사무실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고관절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동양권에 있는 팀들은 선수의 의증을 먼저 물어봐요 거기 의지에 따라서 메디컬에서 판단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메디컬만 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선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건 불합격인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많은 돈을 선수들한테 투자를 하는 만큼 그런 위험성을 다 조기에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메디컬 테스트에 이제 탈락이 되면서 짐을 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알려진 게 고관절 이영성 그 전에 이제 선수 시절에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통증을 느낀 게 아마 올림픽 때였을 거예요 김홍훈 감독님이랑 그 밑에 이제 주최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다 알고 구단에 입단을 한 거였어요 어쨌든 약은 먹고 뭐 주사 맞고 뛰는 거는 주사 기운을 위해서 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는 시점이 이제 통증이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조금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 끝나고 그 다음날 회복 운동도 없고 그 다음날까지 또 쉬게 좀 배려도 해 주시고 사실 고관절이면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점프를 한다거나 이럴 때 경기 중에도 그게 통증이 올 텐데 오죠 만약에 전반을 뛰고 통증이 오면 하프타임 때 약을 하나 더 먹어요 먹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이제 경기 끝나면 진짜 죽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런 부상이 없었다거나 완치가 되는 상태로 어떻게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선수가 부상이 없는 선수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잔부상을 안고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그렇게 지금 다 뭐 훈련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선수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부상 없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2011년 초 30번째 생이 또 안 됐었을 때죠 그때 변화는 그렇죠 제가 한국 나이로 31살 초에 이제 은퇴가 발판을 했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해서 제가 이겨낼 수 없는 수준에 왔더라고요 미국 쪽에 아는 사람 독일 쪽이나 일본 쪽에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한국에도 좋은 병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이제 하나같이 답변이 다 안 된다는 거죠 인공관절을 끼면 재활을 하는데 2년이 걸린대요 재활운동을 통해서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재기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그냥 아무한테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안 알렸어요 은퇴하는 것도 부모님한테도 안 알리고 기자 한 분만 딱 불러달라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 불러서 제가 은퇴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분 한 분만 딱 불러놓고 은퇴 발표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20대 때 입버릇처럼 난 30살에 미련없이 은퇴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말이 진짜 말이 무섭다는 게 몸 상태를 제가 아는 거니까 저는 오래 못할 거라는 거는 약간 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농담처럼 이제 선수들한테 난 30살까지만 하는 게 목표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던 게 진짜 딱 30살까지 운동하고 은퇴할 줄은 저도 몰랐지 그 얘기를 듣고 저기 김남일 감독님 지금 성남 김남일 감독님이 너 진짜 그러면 형이 차 사준다고 맞아요 저하고 월드컵 대표할 때도 항상 같은 방을 썼어요 남일이 형이 뭐 많이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잖아요 농담스면서 형 저는 30살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5년 10년씩은 다 선수생활 연장하고 한다고 너가 만약에 30살에 연퇴하면 형이 벤츠 한 대 사줄게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김남일 감독님한테 진짜 벤츠라고 하셨냐 김남일 감독님은 나는 차라고 했다 아유 그거는 제가 증인도 있어요 아 증인도 있습니까? 벤츠 안 팔을 때 그럼 차라도 사주세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선수로서의 내 자존감도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은퇴하는데 이유가 됐을까요? 많이 됐죠 제가 그렇게 적은 여목을 받은 선수도 아니었고 선수가 어디 소속이면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맞고 그 구단에서 연봉을 받고 나서 그냥 나자빠지면 참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거는 좀 제 자존심에는 허락이 안 돼서 은퇴 결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어요? 개인적인 성향 아니면 성격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주목을 더 받게 되고 많이 또 질타도 받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은퇴하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나 팬들한테 그렇게 주목받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은퇴를 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 전에 못 해 왔던 걸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누구보다 많죠 누구보다도 지금도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 뭐 어떤 경기가 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볼 정도로 관심은 되게 많은데 내가 뭔가 축구로 뭔가를 다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의 열정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건 언제셨어요? 결정적인 거는 우리 큰아들 태어나고 제가 은퇴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축구 선수였으면 아빠도 감독이나 코치를 하면 되지 않냐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내가 지도자를 해서 아이들을 잘 육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상의한 결과 이제 한번 해보자 특히 아들의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아드님도 여기 이제 축구교실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2의 조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랑 약간 비슷해요 지금 제일 작아요 또 키가 저도 좀 작은 편이었고 나중에 키가 컸는데 일단 그때 고등학교 넘어갈 때 15cm로 자라셨었죠 그 대신 좀 기술은 좀 좋더라고요 애가 소질도 있고 해요 사실은 근데 힘들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왔으니까 얼마만큼 또 힘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판단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축구 선수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진짜 밀어줄 의향은 있는데 진짜 아이가 좋아하면 시킬 의향은 있어요 아드님 이름이? 현우요 현우 8년 뒤 9년 뒤에 이 친구의 이름이 한국 축구에서 많이 등장하면 누구의 아들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올려서 벌써 이때요? 어 현우 저기 뒤에 있다 현우야 와봐 저기 카메라 보고 인사해 뭐 소개를 해봐 쑥스러워? 어디 포지션 뛰고 있어요? 공격수 공격수? 아빠 영상 봐요? 아빠 영상 보면 얼마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명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들 지도자의 길을 가죠 언젠간 한번 좀 더 익숙한 곳에서 프로 무대에서 대표팀 이런 데서의 지도자로서의 조재진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목표도 있으세요? 목표는 있죠 항상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경험과 뭐 그런 게 없으면 절대 제가 볼 때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재진이라는 축구인라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궁금해하고 있을 팬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상 뭐 많은 매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는 거 좀 꺼려가지고 인터뷰나 이런 거 잘 응하지는 않는데 집요하게 우리 서 기자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 근향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더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아빠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빠 그리고 축구 지도자 조재진의 모습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